로마의 1인자, 교유서가에서 편했습니다. 저자가 필생의 역작으로 써낸 역사소설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의 제1부입니다. 기원전 110년부터 100년까지를 다루었으며, 추가한 가이드북에는 방대한 용어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마찰을 들려줍니다. 카이사르, 마리우스, 술라 등 세 인물과 그들의 집안을 중심으로 그려내며, 다양한 인물을 로마의 성장 과정과 함께 말합니다. 당시의 전쟁 전략과 생활상을 알려주고, 로마사를 통해 현대사회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맙습니다.